어휴,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까지 들어왔어? 아, 야무지게도 담으셨네. 맛있겠다. 안 덥어? 오빠, 이거 이쑤시개로 콩콩 쑤셔야 되거든. 아, 안에 잘 되게. 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쑤시개로 찔러. 아, 침묵으로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오빠. 이렇게, 이렇게. 그냥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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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너무 정성껏 아플까 봐. 저렇게 찔러주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이렇게 얘가 부풀어 올리면서 저기 없으면 팡, 터져버려요. 팡. 숨구멍을 내는 거죠. 이러면 재석 씨도 나중에 요리 실력 금방 늘겠다. 이제 기다리고, 이거 이제 끓는 동안 찍어넣을 양념장을 만들 거야. 아, 양념장까지? 양념장. 양념장. 잠깐 앉아 있어봐. 고마워. 오늘 때는 형님이 더 귀여우신데요? 아, 안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괜히 자지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요리하는 건 편해. 설거지가 힘들지. 오빠, 요새 설거지를 좀 해서 좀 편해요. 알면 됐어. 귀여우시다. 그러니까요. 손 조심하고. 빠르다. 손 조심하고. 오, 손 조심하고. 진짜. 두 개. 후추. 간장. 사실 식초 하나. 이 소스도 생각보다 되게 매력 있어. 일단 이렇게 놓고. 뭐야? 얘는 올리브 오일. 끓일 거야. 올리브유? 올리브 오일은요. 약간 퓨어 올리브 오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발연점이 좀 높은 거. 아니면 콩기름 하셔도 되고요. 오일을 끓여? 얘가 이제 끓으면 이제 부을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깜짝 놀랐어. 볶는 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아, 퍼포먼스. 중식에서도 이거 고추기름 이렇게 내는 거야.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하나, 둘, 셋. 궁금하다, 궁금하다. 자, 과연. 우와. 우와. 야, 많이 올라왔다. 진짜 빵빵하네요. 잘 익었다. 잘 됐다. 오, 많이 올라왔어요. 맛있겠다. 이거 오빠 작품이야. 사진 좀 찍어놔라. 오, 그러니까. 사진 찍자, 사진. 사진 하나만 찍어줘 봐봐. 기념에 남겨있지. 사진 찍으신다. 하나, 둘, 셋. 아니, 셋. 아니, 셋 하나만 딱 잡아, 엎어, 지금. 아니, 누가 하나, 둘, 셋. 그냥 막 찍어야지, 진짜. 잡았어, 막 찍을게. 자. 모든 남편들이 듣는 잔소리 있죠. 사진을 왜 그 모양으로 찍어. 하나, 둘, 셋, 둘. 되게 귀엽지? 너무,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도 귀하게 남겨야지. 오빠가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구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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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2K. Y2K. 다음 척. 요새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냥 우리 스타일로 하는 거지. 자, 이제 아까 그 선풍기 얘 좀 빨리 시켜야 돼. 시키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어, 쉬 거야. 탱탱해지자, 탱탱. 아니, 자를 때 이게 모양이 안 무너져. 시키는 대로 다 해, 시키는 대로. 와, 이거. 와, 이거. 저게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자동 센서가 있어서 따라가는. 아, 오빠도 이걸 모르는구나. 정말 신기하죠. 얘가 요즘 최첨단이라 따라다녀. 그러니까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 그렇지,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지. 신기하지? 여보. 여보. 따라가. 너만 따라가네? 진짜. 어, 눈 봐, 눈 봐, 눈 봐. 오빠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봐. 이봐. 너무 귀여워. 오늘 매력을 파주시는데, 형님. 진짜 따라다니는 거야. 그럼 요새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아니, 저렇게 다. 그렇지. 이야, 대박이다. 나도 따라가네. 나도 따라가네. 그런데 지금도 사람이 아닌지 몰라요. 아직도 아직도 얘기 안 했거든요. 얼굴이 인식일 줄 알아요. 아, 다시. 응. 자, 이제 썰어볼게요. 어, 속이 너무 궁금하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우와. 그 빨갛은 선지가. 이거 하나만, 제발. 야, 이건 팔아야 되잖아. 네. 아니, 저 소스도 궁금해. 소스까지 얹어서. cris. 음. 음.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네.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네. 맛있겠다, 진짜. 아, 이거 한 입맛. 제발. 제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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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